제주도에서 사기에 가까운 분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위치한 10층 규모의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해당 아파트는 지난 7월에 이미 사용 승인이 났지만 6개월 넘게 입주자가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용 승인이 났다고 하지만 내부 사정은 그렇지 못했는데요. 천장 콘크리트는 모두 노출되어 있었으며 방문 틀 사이가 손이 들어갈 정도로 벌어져 있는 등 끔찍한 하자가 발생해 있던 겁니다. 그 밖에도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설계되어 있던 것과 달리 문이 반대편에 있었으며 벽이 기울어져 수직도 안 맞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가 사용 승인이 났을 때 당시 천장 조명과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것도 설치가 되지 않아 있었다며 예비 입주자들은 울분을 토로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사용 승인 조사서를 보니 모든 항목이 적합하다고 적혀있었고 감리 완료 보고서에서 또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며 이러한 사실이 빠르게 퍼지자 해당 아파트 감리 담당자는 공사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입주 전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서귀포시에서는 이제서야 경위 파악에 나서면서 사람들의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허위 감리 보고서에 대해서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업무대행자와 감리자를 고발한다고 밝혔지만 수분양자들은 당장 세대당 1억이 넘는 계약금을 날리기에 처해 계약이 모두 무효됐다며 망연자실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감리 처벌은 물론 사용 승인해준 공무원 또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사안이라며 비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두산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두 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다?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 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을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7658-4496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658-4496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